갓 쫓는 거는 뭐죠? 가라는 거. 쉽게 말해서 갈아엎는 거. 토지를 갈아엎어야 갈아가야 그 다음에 뭐 심든지 하잖아요. 여기는 쫓는다 하지만 이제 갈아엎는 거. 아 그렇게? 아 그렇게? 알았어요. 제가 해볼게. 저까지 쪼꼬치 돼. 해보라고 나가놨으니까. 아 저게 뭐예요? 와 허수아비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. 아 진짜? 모래도 저렇게 어정쩡하네. 너무 어설퍼. 저 밭에 뱀 있는데. 더 둘러미고 힘껏 쳐야지. 여기다가 가서 해고 가있나 참. 저쪽 가도 하고 저 나무 콩나무 있는데. 차례대로 해야지. 이거 뽑았겠다. 할만해? 네. 열심히 일하고 숨었어. 네. 할만해? 네. 아이고 다했다. 아버님이 다시 해야 할 거야. 깻잎 따로 가야지. 따라와. 허수아비 따라. 허수아비 진짜. 지쳤어. 남수방. 깻잎을. 네. 여기서 이렇게 해서. 구멍 뚫린 거 따르다고요? 구멍 뚫린 게 괜찮아. 깻잎은 이거 다 해요? 여기는 금방 따졌어요. 그죠?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딸만치 가져가지. 나도 뚫게밭을 다 해가면 뚫게 못 먹으라고. 이거 뚫게가 돼야 지름 짜가 이 집에도 주고 저 집에도 주고 이러지. 그러니까. 서울시장에 갔다 팔라 그랬더니 안 되겠다. 파는 거 좋아. 파는 거 좋아. 파는 거 좋아. 파는 거 좋아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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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넘어. 이렇게 살살. 너무 캄캄 뚫어지지 말고 살살. 콧콧. 캄캄 뚫으면 그 높아. 이봐 이봐. 하면. 코에 튀어나가. 뭐 이래 가야 뜯게. 콩. 이렇게 해서 이 콩 가지. 까지게 하면 되는 거죠. 어. 이 퍼른 거는 퍼른 건 두드리지 말라고. 그 시퍼른 게 안 까지니까. 퍼른게만. 번조 까봐라. 민석촌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 있잖아요. 맞어 맞어. 아이고 힘들어. 아니 그거는 뭐로 힘든다 하는 거. 네? 더워서. 더욱끼리 뭐 그늘에 앉아 하는데. 그늘에 앉아 하는데 그거 신선 노름이지. 땡볕 하는 거 보다가. 그래요? 고마 추억에 이제 말려가지고 내일 또 해야 돼. 콩 심어가지고 된장 담가가지고 된장 먹기까지는 한 1년 그릇 가까이 걸려. 3월 말 중순경에 심었어. 심어가지고 지금 이래 놨다가. 엄적 10월달 되면 매주 쏘가지고. 또 달아 놨다가. 한 달 달 반이나 달아 놨다가. 그냥 된장 뭐. 소금 썰고 뭐. 된장 되는 게 아이고 하다. 됐다. 아이고. 됐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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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목 좀 해야되겠다. 등목 좀 해주세요. 네. 해주세요. 아이고. 아이고. 됐다. Mitchell. 짖 process. til스플란다. 아이고 물이 차갑구나. 이쪽으로. 네네. 아이고. 아이고. 한겨울이안고. 최강이화 제10장 난섭일기 포강하는 날